이제 아내는 들어오지 맞다. 자,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손 인사할까요?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꽃밭팀 할까요? 꽃밭팀. 자, 다같이 체리피스 할게요. 체리피스. 자, 오늘 밤에 호주랑 축구하거든요, 우리나라? 네. 자, 다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편집 Ag과네 iem일 아무것도 위한 과거 threate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